안녕하세요. Speak that Korean의 한쌤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여기, 여기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사과,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없어요. 없어요. 사과가 접시위에 있어요. 사과가 접시위에 없어요. 사과가 접시위에 없어요. 사과가 접시위에 없어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사과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컵. 컵. 물이 컵에 있어요? 물이 컵에 없어요 물이 컵에 있어요? 물이 컵에 없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지도예요?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북아메리카에요? 중앙아메리카에요? 남아메리카에요? 아프리카에요? 오세아니아예요? 한국은 아시아에 있어요? 중국도 아시아에 있어요? 일본도 아시아에 있어요? 영국은 유럽에 있어요? 스웨덴도 유럽에 있어요? 오스트리아도 유럽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유럽에 없어요? 중국도 유럽에 없어요? 일본도 유럽에 없어요? 영국은 아시아에 없어요? 스웨덴도 아시아에 없어요? 오스트리아도 아시아에 없어요?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에 있어요? 미국도 북아메리카에 있어요? 과테말라는 중앙아메리카에 있어요? 온드라스도 중앙아메리카에 있어요? 칠레는 남아메리카에 있어요? 브라질도 남아메리카에 있어요? 아리엔티나도 남아메리카에 있어요? 케냐는 남미에 없어요? 케냐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나이지리아는 남아메리카에 없어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메리카에 없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호주는 오세아니아에 있어요? 뉴질랜드도 오세아니아에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저예요? 저예요? 저는 바지가 있어요? 바지? 저는 바지가 있어요? 그런데 드레스는 없어요? 드레스는 없어요? 저는 로션이 있어요? 그런데 립스틱은 없어요? 립스틱은 없어요? 저는 안경이 있어요? 안경이 있어요? 그런데 선글라스는 없어요? 선글라스는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아! 아기예요? 모기예요? 비행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책? 여자가 아니에요? 주전자예요? 의자가 아니에요? 책이에요? 책. 어? 이에요? 이에요?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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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음. 자. 책. 책. 받침. 받침? 받침 있어요? 예요? 받침 있어요? 예요? 받침 없어요? 예요? 받침 없어요? 받침 없어요? 예요? 받침 없어요? 예요? 받침 없어요? 예요? 음, 좋아요. 받침 있어요? 이에요. 책 이에요. 책이에요. 책이에요. 공책이에요. 책이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이안의 이 아니에요? 가 아니에요? 이었의 이 아니에요? 책 받침 있어요 이 아니에요? 받침 없어요? 가 아니에요? 받침 없어요? 가 아니에요. 받침 있어요? 이 아니에요. 받침 없어요? 가 아니에요. 좋아요. 책이 아니에요? 공책이에요? 전자책이에요. 공책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호랑이. 어흥. 호랑이에요. 개에요. 개. 월월. 월월. 뱀이에요. 뱀이에요. 토끼에요. 토끼. 깡총. 깡총. 토끼에요. 코끼리에요. 코끼리는 코가 길어요. 용이에요. 용. 기린이에요. 기린. 기린은 키가 커요. 닭이에요. 꼬키요. 닭이에요. 소에요. 쥐에요. 찍찍찍 쥐에요 오리에요 꽥꽥꽥 오리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트로 넘어갈게요 이 동물은 치타에요 치타에요 이 동물은 펭귄이 아니에요 이 동물은 치타가 아니에요 이 동물은 펭귄이에요 이 사람은 레이디 가가에요 이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레이디 가가에요 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에요 저 이 사람은 저에요 레이디 가가가 아니에요 레이디 가가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레이디 가가는 미국 사람이에요 레이디 가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